전사? 빡세 빡세 그러면 일단은 다 빼 어 용거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용거 나왔습니다 생명의 어머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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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의 어머니 빡빡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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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코 4코 용방매 4코 4코 먹으라고 그러나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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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빡세 빡세 나오면 이걸로 뽀개를 버리고 강하게 가지고 명치 찌면 돼요 아 이거 죽바르 들어요 아야 나쁘구만 대족장님을 위하여 대족장님을 위하여 대족장님을 위하여 방타 만만치 않아 상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대족장님을 위하여 난 치맛을 보여주지 대족장님을 위하여 이러면 또 돌진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어 마교 구간 난 마교 문 구간 소비 퀴즈! 죽반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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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돌진 퀴즈 장난칠 시간은 없다 아 1댐 1댐 3 6 1코 10초 3가 10초 10초 11초 15 15 15 16 17 정말 올빼미 있어서 상관없습니다. 잘했네. 망치맛을 보여주지. 망치맛을 보여주지. 용어 돌짓? 빠아! 아이쿠아!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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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